어 방패로 막아서 사는거 아냐? 응 아니야 두번 때려 아 그만쳐 손톱에 독이 있어 이래서 어그로댁이 있는거야 저런거 잡으려고 아 상대가 침묵이 있을까요? 어? 분해의 마법 어? 이것도 좋은데? 나 찌끄레기 안녕 모듈 찾았지 아 정말 어차피 적국 전체 침묵이라고? 아니지 상대도 여기서 카자쿠단을 쓰면 사라질 수 있지 다 교환 얘를 어떻게 잡자 근데 하수인 고마 벌써 1년 아 일어나기 싫었니 12결구도 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손끝마 제 손바닥은 보라색이라서 읽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거 어차피 해봐야 다 쓸리긴 하는데 어차피 해봐야 상대가 이 이거 뭐야 나루에 파편이 있으면 침묵 먹긴 하거든 이것도 이게 이게 안정답할 땜에 뽑긴 했는데 중매 전설하수인 소환이 더 좋거든 오우 퀄리 친구 같은데 어우 내 손에 신성과 암흑이 없어요 오우 왓더 알렉스트라우자 상대도 침묵 없으면 좀 까다로울 수 있음 아 아 허허 일찍 들어와 오케이 밀라비 맞아줘 밀라비가 맞아줘 우리 밀라비 체력 많잖아 좋아 우리 밀라비 잘하고 있어 진짜 4딜 오케이 밀라비 세대 맞아줌 침묵 안 맞으면 사실상 체력 100만짜리 이거를 못쓰겠네 침묵아 공포마가 너프 전에는 저랬다는 거잖아요 끔찍하다 어 근데 이거 잠깐만 때리고 안정 깔면 어떻게 돼 얘가 자살을 하면은 오일이 나오긴 해 그래서 근데 상대가 이제 하수인을 못내 필드라 생흑으로 이러면 딜이 10 15에다가 23 3 모잘랐네 원 모어 안녕 나는 이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다 본체 때린 다음에 이걸로 얘 걸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나면 얘가 사라지거든 왜냐면 지나면 얘가 사라지거든 그리고 얘네도 사라져서 얘네가 30딜에다 교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어 내가 먼저 맞는단 말이야 어 살았다 어 뭐야 어 아니 얘가 이걸 써버리잖아 질풍위치 6 설마 너 이녀석 승부 걸거야 승부 걸거야 승부 걸거야 승부 걸거야 아 노잼 아 이게 뭐야 북노잼이잖아 이거 라그나루스 불꽃 쏴줘야지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시원하게 한번 쏴 줘야지 에이 시원하게 한번 쏴줘야지 혼돈을 맞이 주술사네 아 또 주술사야 히오스 37개월 여전히 비대하시네요 아 자스틴이 37개월 구독 고마워요 어 이걸 쓴다고? 이건 정령 덱인데? 유도를 그래서 안 바꿨어 유도 좀 잘할게요 단계는 송곳니보다 날카롭게 파고들지 마지노스 보르바 어떻게 잡지? 열기를 한층 더 올려라 아 여기다 그거 장비를 좋아 어우 저거 2매머죠 fuck you 유도가 아니라 이제 방호도 올려야겠다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두뇌 모드 있는데? 그래도 어차피 방호도는 5 까질거 아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초반에 너무 잘 달렸어 이 세상을 초방문해줘 도nor 아 지노스로한템 어떡해 족 봄에머 저 1딜도 무섭다 유독 이거를 써야 될 것 같거든 영능 방어용 그럴 걸 그랬나 보르망패 지켜줄 걸 그랬나 어 무기로 두번 쳤어 손해 아닌가 1딜 자리로 하나 빼지 1딜 손해 아닌가 1딜 안심 은근 또 체력이 올라갔어요 아니야 근데 이겼다고 못보는게 돼지무기 하나만 더 나와도 10딜이라 내가 이 무거운 평균 같은걸 못보면 아이 됐든 이드로 도발을 좀 써야겠다 어떻게 하냐고 영능 쓰고 지레바 쓰고 오닉샤이브룸 쓰고 오닉샤이브룸 쓰고 자 무거운 평균 나오면 돼요 상대 대무 다 썼죠 어 눈사채다 아 한 턴 차이 일단은 영능을 쓰고 싶거든 이거 쓰고 영능 쓰고 치고 치고 쏘고 이걸 쳐놓고 이걸 3일로 살릴걸 그랬나 상대 두매마다 더 있거든 이걸 찾아야돼 무거운 평균 13장중에 2장 있는거 이거 두매뭐야 아니네 두름빗다가 아니었다고? 영능을 한번 쉬어? 놈들이 알을 손대지 못하게 먹아라 도발있고 오 이거 막나요? 이기나요? 이것이 증사인가요? 이것이 증사인가요? 나쁘지 않을지도 아 유도 요기쳐 친구들아 요기요기 연기 한 장으로 육딜 줄거 없죠? 재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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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진짜 요리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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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장으로 아 진짜 돌았나 결과적으로 난투 돌리고 영능 썼어야 되나